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9월 10일 토요일 한가위입니다 입당성가 416번입니다 오직 하나 하느님께 들어 얻고자 하는 것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산다는 그는 좋기도 좋을시고 아기자기한지고 형제들이 오선도선 반대 보여 사는 것 하느님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천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추석날이기 때문에 적다르게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미사 지향은 오늘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이와 생미사, 연미사, 정하신 지향에 따라서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복음을 가난하게 소개를 드릴까요? 제 1독서는 유엘연서에서 뽑은 건데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주 너의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라 딱 맞죠 제 2독서는 묵시록에서 뽑은 건데 당의 국식이 무료이고 수확할 때가 왔습니다 언젠가 그러게 되겠죠 그리고 복음은 다귀밖에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딱 맞죠 자 진심으로 누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변의 중행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영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증명으로 이끌어 두소서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섭리하시는 하느님 주님 해와 비와 바람을 다스리시여 저희에게 수확의 기쁨을 두시니 저희가 언제나 주님께 오르단 감사를 드리고 아멘 조상을 공경하며 가족과 이웃과 화목하여 이 세상에서 안이름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1독서는 요엘 예언서 2장 22절에서 24절 26절의 말씀입니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광야에 풀밭이 푸르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우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도 풍성한 결실을 내리라 시온의 자손들아 주 너희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주님이 너희에게 정의에 따라 가을비를 내려 주었다 주님은 너희에게 비를 쏟아 준다 이전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쏟아 준다 4장 마당은 곡식으로 가득하고 황마다 햇포도주와 햇기름이 넘쳐 흐르리라 너희는 한껏 배불리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혈애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라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오늘 제2독서는 요한묵시록 1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하고 하늘에서 울려오는 욱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내가 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앉아 계셨는데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수확을 시작하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수확할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땅 위로 낫을 휘두르시어 땅의 곡식을 수확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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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따라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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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으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 둘 데가 없으니 어떡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국한을 헐어내고 또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국식과 재물을 모아둬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의 자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활을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한가위 추석날입니다. 주수감사절을 우리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1년에 한 번 감사절을 진행했습니다. 요태 처음 조상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맞죠? 아내, 우리 같은 전통이 아니더라도 미국 같은 데서 감사절을 지냅니다. 마땅히 도움을 받으면 감사를 드리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미사라는 말을 우리 쓰고 있습니다만 미사라는 말보다 본래의 말이 에우카리스티라는 말을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감사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른 날보다 더욱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독서 내용이 그것이었고 그렇지 않아도 조그만한 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누가 자녀에게, 어린 아이에게 선물을 줄 것 같다면 부모님이 뒤에서 서 있으면서 한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을 두 손으로 잡아라. 그래서 두 손을 내밀고 그리고 뭐지? 감사합니다. 절하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이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절을 압니다. 마땅합니다. 무엇을 받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감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는 승양이 잘 안 하실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래서 전 성령 말씀 중에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고린도 1서 4장 7절입니다 바로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이냐 자랑합니까 그 말씀이 잘 맞지 않습니까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이 몸부터 그렇게 살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받은 것 아닙니까 생명 내가 어디 부모님을 선택했습니까 내가 언제 태어나겠다는 것을 결정했습니까 어느 나라 사람으로 온 남녀 그 모든 것을 내가 선택했어요 선물이에요 선물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받은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조상들로 부탁받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맞긴 맞죠 이 몸은 부모님들로 부탁받은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볼 적에는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직접 간접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 지구에 대해서 요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땅이 앓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참 구약성형입니다마는 다니엘소를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더 높이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렇죠 받은 거죠 하늘에 비올더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맞죠 비와 이슬아 모두 찬양하여라 바람아 모두 주님을 찬양하여라 불과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추위야 더위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슬과 소나기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리와 추위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얼음과 눈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밤과 낮더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산과 눈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땅에서 싹 뜨는 것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새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물에서 움직이는 물고기를 말하는 건데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이 새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이 새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들침성 길침성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모두 주님을 찬양하여라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다 받은 거 아닙니까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알아야죠 우리 몸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고 듣고 먹고 말하고 냄새 맡고 움직이고 받은 거 아닙니까 고생할 때는 이제 뭐 야단입니다 돌 보인다고 그러면 아 그럴 수 있겠느냐고 돌 틀린다고 뭐 그럴 수가 있겠느냐고 아프면 그럴 수가 있겠느냐고 참 웃기던 이야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받은 건데 만일 100% 주님께서 주신다고 그러면 1% 정도 내 좁은 입장에서 볼 적에는 돌 맞는다고 봐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100%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100%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우리 신자 중에 제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잘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뭐 이것저것 달라고 하고 또 잘못되면 용서해 달라고 하고 아니 주시는 것을 인정하고 고맙다고 그러면 모든 기도가 다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중에 기도는 감사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자 중에 감사 기도밖에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더라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느냐 그 사람들의 대답이 그거예요 아휴 내가 바보라서 그렇지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내 마음에 한 가지 잘 안 만든다고 그러면서 왜 따집니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 맞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 내 좁은 입장에서 볼 때는 아 그건 안 맞는다고 왠거리요 몰라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모든 면에 있어서 무조건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천님 오늘 주소를 두고 감사를 드리고 우리 조상들이 부모님들에게 감사를 드렸는데 우리도 오늘 후천하느님을 감사드리고 그리고 부모님 조상들 영재들 이웃들 우리 함께 설계말년이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웃에게 감사를 드리고 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분 중에 혼자 텔레비전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마는 만일 텔레비전 앞에서 두 사람이라도 같이 듣고 있으면은 서로 한번 인사를 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땅하죠 오늘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편 기도를 마칠까요 영재 여러분 죽은 이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아룹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우리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평화의 주님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시량민들과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로하시며 남북이 자유롭게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세상을 떠난 조상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의 주님 세상을 떠난 조상들을 보살펴 주시어 하늘나라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는 조상들에게 감사하며 형제 자매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은혜에 보답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목자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지혜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어 주님의 뜻을 올바로 헤아리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주님 마음에 드는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 한가을을 맞이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리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소서 우리 주 크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준비성가 212번입니다 예물준비성가 212번입니다 예물준비성가 가난한 우리 성우를 이 몸과 마음 모두를 제물로 주게 드립니다 성자께서 바친 제물 우리도 우리도 함께 바치며 사랑의 원 전하 안제사 찬미와 응수 드립니다 사랑의 원 안제사 찬미와 응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들이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한 해를 동안 땀을 여거둔 것을 예물로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가 거둔 것을 모두 주님께서 주셨음을 깨달아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로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루가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울이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종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대원하셨나이다 성다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들이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한복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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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고루감에 세미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모를 고루가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들이센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자녀를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개악을 맺는 내 피의 잔인이 죄를 사하여 두려구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여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제작에 널리 퍼져있는 교회를 신약하시여 교황 프란치스코와 조이드교 베토로와 보다주교들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신약하시여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옵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여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제신 동정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젭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완화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함께 올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 의 차별로 저희는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크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우리 서로서로 평화인산 해냅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니는 복 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나으리다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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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령 성체의 기도 아멘 지급히 거룩한 성체 안에 장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명할 수는 없사오나 지급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보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실을 통해 영역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으로 삭시옵소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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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의 오른편의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로 너를 해치지 못하리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의 아픔을 낫게 하시니 그분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생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느님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느님께로다 마침 기도를 바칠까요? 주 하느님 주님께서 마련하신 한가위 명절을 지내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였으니 저희가 받아 모신 성제 성제 힘으로 언제나 이웃과 허목하여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성리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로 통하여 빛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천영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의 주를 잘 지내도록 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연성가 77번입니다 박연성가 77번입니다 주 천주의 원님과 위여 미미할 데 없어 온 세상 모든 건물 감사 찬미 노래하네 감사 찬미 노래하네 시작이 없으시며 고원히 계시리라 시작이 없으시며 고원히 계시리라 여 Extension 고원히 계시리라 щif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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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